어 이야기 할께요 나한테 얘기 안 마 나한테 얘기 안 마 나한테 얘기 안 마 이렇게 얘기 안 마 아무것도 안 마 나중에 사랑을 하지 않게 눈에 런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프랜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그때 얘기했었나? 저번에 프랜님 그.. 뭐지? 해외에 계셔가지고.. 아 영국에 맞아요 맞아요. 응 그래서 그때 뭐.. 매치가 왔었는데 제가 못 받았던 이유가 프랜님 몰라 뭐가 제안 걸려있어가지고 무서워서.. 아 맞다 맞다 뭐가 있었어요. 뭐 이길 있었어요. 우리 집 태국이에요. 웰컴 투 타일랜드. 유 타일랜드? 네 어제 그저께 밤에 왔어요. 그저께 밤에. 와 상원님 웰컴. 웰컴. 앤 성원.. 성원.. 어디에 방콕.. 오우 네마바땡땡몽. 니 방콕. 방콕. 우리도 방콕이에요. 오우 네마바땡땡몽. 오우 네마바땡땡몽. 오우 네마바땡땡몽.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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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이가 가면 스트로베리 라고 했어?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미 땡무. 미 스몰 땡무. 미 스몰 땡무. 스트로베리. I'm not watermelon but.. I'm..I'm..I'm.. 스몰 땡무. 미 땡무 땡무.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I'm big strawberry. You know big strawberry? I'm big banana. 하아! I'm big. 하아! 엣 し어! 히크레이시! 이 크레이시! 프레! 프레 보이프렌! 와하. 오마이갓! 진짜 오랜만인. 너무 오랜만인거 같아요 우리. 우리도.. 우리 방콕이에요 방콕? 방콕이요 방콕. 저. 저. 우리 많이 안 멀어요. 사람들이 댓글 하더라고요. 위치 어디신지. 매일 바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쁠 것 같아. 바빠요. 지금 스케줄이 원래 4월 초에 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풀 스케줄이에요. 내가 이미 화면에서 계속 부러울 거야. 송크란 풀 스케줄. 제가 풀 스케줄. 매우 비찌 비찌 비찌. 매우 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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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on husband kobang 알아보고 honest. 나는 파티pson인 건데 저는 파티를 잘строй 이긴다. 내가 운동하고... beaches 많이 заCTOR 싶어 Global surreal Wishnen 2 그때 놀 학창 Year pits 남 oniγkan 선생님 저거ff 제가 13일 이후에 제가 좀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정도 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한 번 혹시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오 너무 좋아요. 송크람 13일까지 송크람이니까 아마 찰리 회사분들도 약간 어차피 쉬어야 되거든요. 약간 가족의 날이라서 그런 시절이었어요. 제가 걸즈볼해 주실 Scottелnoiseatrakan이랑, останicas responding Следующ 실시요. 제 팬들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거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네. 뭐 있어요? 팬들의 맨 …번호 선룹 sera bait요. acja! 아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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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Achoo васид Oh my god I know he is very now Talog talog 솟와디 카우 Events 루시 temporal 사리카 루비 아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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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루비 사진 큐빅 사진 루비 루비 아 루비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셨나봐 사리카 사리카 루비 소에 마맛 루비 소에 마맛 루비 띠아 깜짝 루비 아 루비 로 만들어졌던 땡큐 땡큐 아 러비 투 땡큐 에비원 땡큐 요원 뷰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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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비 룰비 루비 그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사진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땡큐 I want to go I want 이거 가지고 한국 가고 싶다고 야 아 야 야 야 야 근데 가져갈 수 있나 한국으로 데이지 패밀리 아 저희 그 데이지 팬들이 준비해 주셨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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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mente 아 Ну 아 응 이거 다시 그거 그냥 몇 치 하시면 될 거 같아 아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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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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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무슨 말인지 짐을까. 과연 흔들림으로 이제. 가만 be. 진짜 쎅. 이렇게 팬들이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한국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가지 마 어제 태국에서 40 거잖아 아 왜 지금 태국 남자가 태국에서 30 거라고 그래서 태국에서 태국에서 30 거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사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에서 딱 이렇게 괜찮습니다 OK 이 말 남자가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는데 가즈 가지 말래 그래 태국에서 Wow someday. Why you cry? Oh my god. Thank you Dejji Family. Thank you so much. Oh my God... Okay? . 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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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상불라오 도미 가미님 네 거기 엄청 덥죠? 더운데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제가 그 요즘 또 감기 걸려가지고 실내에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제가 너무 추워요 왜요? 태국 에어컨이 추운걸로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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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적응이 안돼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현기증날거 같아 이제 우리 지금 에어컨 틀고 있거든요 아 근데 더운게 접은게 안되는거에요 저는 더운걸 좋아해요 와 누가 싫어요 겨울 겨울 여름부터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데 한국은 추운데 여기까지 와서도 추우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구요 아 아 아 태국 사셔야겠네 응 양기가 똥 유타이 랏시 군까민 아까 타이니아 아까 타이카난니 아까 꼴리 나아 아까 꼴리 나아 아까 꼴리 나아 아까 꼴리 나아 근데 성원 런 맞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뜨거운 날씨 좋아하면 태국에서 사시라고 아 팬분들이 그렇대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제 사주에서 저는 사주에 화가 없어요 오행중에 화가 없는데 그래서 저한테 자꾸 뜨거운 여행도 더운 나라 쪽으로 가라고 하고 뜨거운 물도 뜨겁게 마시라고 하고 뜨거운걸 접촉해야 된대요 아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좀 열이 많은 사람을 만나라고 있어요 뭐 남자친구를 만날 때도 제가 화가 없어서 그래서 둘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했고 어떻게든 뜨거운걸 접촉을 하라고 했는데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태국이랑 저랑이 인연이 많아서 오 뜨거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하시니 뜨거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하시니 뜨거운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 그러면 찰리님은 뜨거워요? 찰리님은 뜨거워요? 찰리님은 뜨거워요? 찰리님은 뜨거워요? 찰리님은 뜨거워요 나는 눈이 너무 좋아 찰리님은heart나 찰리님은 뜨거워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어쩔 수 없는 일 찰리님은 뜨거워요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반갑네요. 가미님. 너무 반갑고 또 저희 이번에는 뵐 수 있으면 뵈요. 저희 회사에서도 프레님 많이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 한번 만나보실까요? 아니면 성인님과 같이 찰리 한번 스튜디오에 괜찮으시면 놀러와도 제가 얘기해놓을 테니까 한번 놀러 오실 수 있으면 오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우리 5월 초까지 있을 거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4월 중순 이후에 송크랑 끝나고 거기 가요. 한국에서 다녀와요. 다녀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다녀왔다가 5월부터 다시 또 쭉 일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만나서 반려놓은 시간을 찾아왔던 시간을 찾고 싶어요.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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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민FC 데이지 패밀리 땡큐 쏘모치 찡찡 찡찡 미 관숙망마 고쿵.. 고쿵망마 고쿵카